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블당인지의 이벽석 필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더블당은 대한민국을 거의 다 먹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체제에 뱀 아가리로 하면 3분의 1 정도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야무지게 조작 안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총칼을 한 번 쓰지 않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더블당 중심의 1당 지배 체제가 여러분들 거의 완성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완성된 상태를 여러분들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 3분의 2 정도가 뱀 아가리로 다 들어갔는데 2021 총선이면 완성이 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같으면 확실히 조작 안 하겠습니까? 조작하죠. 내가 더블당의 총선기획단장을 맡거나 이러면 확나게 조작하죠. 뭐. 국민의 힘이 꼼짝 못하게 윤석열이가 뭡니까? 꼼짝 못하게 그냥 수화했던 하순인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하죠. 그 조작에 이릅니다. 신기술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2024년 총선에 도덕질할 거다. 이렇게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인간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죠. 더블당 200석 반드시 돌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냥 그걸로 문 내리는 겁니다. 그냥 쿠코도 여러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학 조작 골강국이나 남조선 선관위 공화국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기회는 역사적으로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여러분들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분한테 내가 컨설팅을 하면 이번에 확실히 조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냥 마지막입니다. 원래 윤석열이 당선 안 시켜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해가 한 친구 그냥 대통령 놀이 좀 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잡아삼키고 남은 임기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죄도 만드는 데 여러분들 도사들이 그 양반들이지 않습니까 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이 이러면 탄핵시켜버리고 마누라도 감빵도 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선 빨리 치료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해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이제 초기에 기절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두 분인데 금메달을 따지자면 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 득표소 조작에 활용한 조작값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하는 분이 제야 전문가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엑셀 분석을 가지고 보조 작업을 단독으로 해 오신 분이 제야 K님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강서구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득표소를 조작하는데 어떤 규칙을 사용했느냐 여기서 이제 2017년 대선의 조작값 25%라는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25당을 훔쳐가지고 문재인이 함께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야 전문가 작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제시하신 분이 제야 K님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시간별로 개표가 진행될 때마다 사전 투표가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수 격차가 발생하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같이 여러분들 할 때는 약간 순치가 됐다가 당일 투표와 여러분 개표가 될 때는 거의 막상막하의 성적표를 기록한 이 그래프를 제시한 분이 제야 K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조작했을 때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15 총선에 조작하지 않았을 때를 분석한 겁니다. 아침에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나름대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그래서 제가 2024년 총선을 전망하는 것하고 제야 K님이 여러분들 전망하는 것이 좀 같을 수도 있고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래 저한테 이렇게 테이블을 보내줬습니다.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선거 데이터를 엑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신 제야 K님이 2020년 총선 예적 전망 왜 더블당은 200석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보내줬기 때문에 저하고는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선거 데이터 분석을 계속해 오신 분이 2024년 총선을 어떻게 보는지를 두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블당은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석수가 부족합니다. 더블당 단독으로 16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헌도 단독으로 처지할 수 없고 탄핵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 탄핵을 통해 정권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나라를 더욱더 망칠 수 있는 필수 의석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행편입니다. 168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100%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석만 더 있었으면 진작 윤석열이 목을 날려버렸을 것이다. 이게 제약회의님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입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2024년 총선에서 가능한가 민의를 반영한 투명한 선거에서는 절대 확보가 불가능한 의석수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석 이상은 부정과 조작에 개입되면 쉽게 달성될 수는 없었습니다. 엑셀 분석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제이아 케이님이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200석 이상은 쉽게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정 선거를 이끌어온 조작자라면 선거를 조작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조작작업을 수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시상과제는 20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시는 2022년 3부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더불당 선거 조작범들이 배운 뼈아픈 여러분들 교훈일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선거를 이끌어왔는데 200석 문턱에 왔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200석은 윤석열의 산소 마스크를 벗겨버리는 이벤트다. 지금까지 쌓아온 부정의 탑을 완성하는 더불당의 의석수가 시상과제가 200석 돌파다. 국민을 완전 노예화의 길로 진입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야당 대표의 장수영생과 자파의 대대손손 안락한 산을 보장하는 길이 200석 확보다 대한민국의 무선통일에 기반되는 길이 바로 200석을 돌파하는 것이다.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젊은 날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제가 선거 부정을 자행하는 조작자의 입장에 선다면 2024년 총선은 앞으로 절대 올 수 없는 기회인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회만 잡을 수 있으면 일당 지배체제를 연구해하고 자파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70년 80년간의 자파 목표 달성이 코앞에 있는데 200석 확보를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게 제약행위님의 결론입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200석을 포기 안 합니다. 200석 이상의 확보는 선관위와 부정선거 조작자의 치상과제이자 치령이자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될 겁니다. 200석 돌파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도 아무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뭡니까? 언론들은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200석을 돌파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제약행위님의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은 그동안 작업을 많이 도와주신 제약행위님이 선거 데이터를 만지면서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정리한 테이블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200석을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선거에서 과학에 위배된 부정수치는 2020년 총선에서 출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과학적으로 쉽게 200석, 205스틱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부풀리고 속여서 방송하고 법적으로 부정선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로서는 없습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부조력자의 협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령 및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부조력자가 있으면 유령투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겁니다. 현 정권의 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배반적인 정치행태, 자유, 공정, 정의, 민심, 당정, 셰싱 등 본질에서 벗어난 허당, 허당, 허당입니다. 국민을 배신해야만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약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당이 항상 200석 이상을 차지하고 당 모의주도시 국민의 힘이 한 5, 6십을 차지하고 그다음 다른 여러분들의 이준성에 비롯해 가지고 몇 석씩 가지는 그런 이런 구도가 되겠죠. 집권여당과 국민의식, 집권여당 정치사 중 가장 혼란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철저한 배반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단합을 망치는 골수 분탕자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범여권은 시대를 불문 함께 결속하지 못하는 유전자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석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집권 대통령과 여권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죄가 있더라도 작은 죄니까 사전선거만이라도 이런 폐지하거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되냐. 2024년 총선 전에 국민이 해결할 과정은 어떻든 수개표와 사전투표제도 개선입니다. 5개월 시안부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해내야 될지 사전선거 폐지는 필수요건이고 당일특표의 선거는 수개표 등 공정한 개표가 진앙돼야 됩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역할한 제약회의님께서 그동안 선거 데이터 분석을 맡으면서 갖고 있는 그런 단상을 잘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결론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뭐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가십시가 공병호를 막 딴다고 이렇게 해서 문가십시하고 조갑제시하고 월간조선에 같이 있었던지 다 선후배 사이지 않습니까 떼거리로 몰려다니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떼거리로 언론인들이란 게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까야 되면 까는 겁니다. 조갑제가 여러분들 많이 조갑제가 이야기를 했겠지만 갑식이 좀 까라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여기 까고 저기 까고 언론의 본 모습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라가 여러분 골로 가는데 사실 따위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조선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 동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면을 다 뭡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 메우지 않습니까 까도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그 방송 안 보니까 여러분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 조작 안 하겠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투입하게 되면 329만 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게 되면 220만 표를 여러분들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개뜩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입을 싹 닫고 뭡니까 난 몰라 법무장관이 난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면 물러나야지 그런 배포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런 깨기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으면 물러나야지 대통령 책무를 안 하는데 말하고 그 자리에 있노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변함없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이야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여러분들 핫바지 가 되고 저것끼리 하면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형식화 돼 가지고 저것끼리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다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국민들이 말라고 공유일회가 뭡니까 내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투표에 말라고 하냐 이야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가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선거 부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뭐죠 그거를 부정선거 없다고 떠드는 조갑제시 같은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동훈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갑식시나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 저는 마찬가지지 않으면 옛날에도 그렇지만 4.15 총선 이후에 조갑제 씨가 기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후배 기자들 연락해 가지고 공병호 가라 공병호 까봐라 공병호는 무슨 뭐 이런 잘못한 게 있는가 공병호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나는 기자들하고 삶이 다르죠. 나는 치사적으로 사러 온 거고 나는 치사적으로 사러 왔습니다. 옳은 것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안 받고 이거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천관리비원장 하다가 이거 안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았으면 있었겠습니까 다 이거 박지 않습니까 이거 한 자리 줄 테니까 매덕 내라 그 자리를 뺏었으니까 뭡니까 뒤집어 엎어 가지고 온갖 여러분들 언론에 뭐죠 사주를 해 가지고 없는 정보 있는 정보까지 다 여러분 유포해 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죽잖아요. 늙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여러분들 비용을 지른 거 아닙니까 채널이 거의 뭐죠 완전히 와해되다시 빼 가지고 그 정도 피해를 보면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데 그거를 1945년이 되는 사람이 북망산 갈리끼리 얼마 안 남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뭐 공병호가 사기꾼이고 그게 심이 안 차니까 문갑시기나 뭡니까 그 조선일보 출신들 많을 거 아니면 다 연락해 가지고 너희가 다 좀 까라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한 번 생각해 봐라. 공병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내 안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냐 이야기죠. 공병호가 왜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순수하니까 사람이 지사적 이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가서 되겠느냐 네 새끼하고 네 아들하고 네 손자하고 네 손녀가 다 피해를 보는 것이 눈에 뻔하니까 총대를 들고 나선 거 아니냐 이야기야. 그런데 뭐 사기를 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조갑재 씨가 후배 기자들을 사주해 가지고 공병호를 두둔. 난 눈 한 짠 깜짝 안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쳐봐라 너희는 내 발바닥에서 못 온다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뭡니까 정결하게 삶을 살았는지 너희 다 알잖아.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안 받았습니다. 존재 이거 절대 여러분들 한 푼도 안 받았죠. 받았으면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든 간에 사실이나 진실이란 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진군하고 사내가 좀 사내 나와야 되지 그거 뭐. 자 어쨌든 뭐 남조선 선관위가 바뀔 나라까지 또 투쟁을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조선 이름 참 잘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1일은 광화문 집회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 좀 시간 내셔 가지고 내일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뜻을 모아서 선거 부정 문제를 공론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해외 동포들의 그런 비상시국 선언문도 참 11월 11일 날 집회가 이 문제의 물꼬를 돌리는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겠고 젊은 분들은 이제 빨리 마치고 또 직장 가셔야 되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딱 한 번 살다 가지 않습니까.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부자는 뭐 부자가 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듯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반듯하게. 자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